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은 60대 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해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쇠가루가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7,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